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교류활동이 지원됩니다. 전락도는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출향도민과 지역연구자 등 전북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도민증을 발급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, 소식지 제공, 투어패스 1일권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78만 명 수준이지만 출향도민은 189만 명, 관광체류 인구는 3,800만 명으로 전락도는 함께 인구 개념을 도입해 지역의 활력을 높여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.